그죠? 리미널 스페이스가 뭔가요? 처음에 잘못 들어서 니 엑스럴이나 하신 줄 알고 놀랐네? 아니 그런 공간은 있으면 안 되죠 풀스라는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요새 유행하는 공포인 것 같은데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거든요 리미널 스페이스는 그래도 넓잖아 난 사람 많아서 좁은 게 무섭지 뭐 넓은 거는 그냥 못 만들었나 보다 하거든요 어디 봐 바다가 깨끗하고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진 느낌이네요 와 수영장 느낌인데 벌써 넓어 되게 깔끔하고 좋은데? 비행기가 없고 되게 고급 호텔 수영장 온 것 같은 아름다운데? 의자 하나 있고 전혀 어색하지 않아 천장이 살짝 많이 높은 것 같긴 한데 그거 뭐 이상할 정도는 아니고 뭔가 불쾌해요? 이런 건 좀 킹받네 어 근데 이것도 그냥 캐러빈 베이나 뭐 워터파크 왔다 생각하면은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서워 해야되나? 하하하하 어 그냥 좋은데요? 들고 하나 띄워놓고 둥둥 뜨면서 음료수 쪽쪽 마시면서 쉴 수 있을 것 같 아씨 그러진 못하겠다 이게 떠서 갈 수가 없어 좀 불편하네 무섭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둥둥 떠가지고 한 바퀴 삥 돌고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또 내려가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좀 불편하다 오 오 여기는 조금 조금 무서운 느낌이야 왜냐면 약간 지하철이 침수당한 느낌이라 그죠? 리미널 스페이스가 뭔가요? 처음에 잘못 들어서 니 엑스럴이나 하신 줄 알고 놀랐네 아니 그런 공간은 있으면 안 되죠 그 제가 발음이 그렇게 안 좋았나요? 리미널 스페이스 뭔가 좀 이상한 공간? 약간 백론 같은 거? 요새 유행하는 공포 그런 거더라고요 뭔가 사람 마음을 묘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공포 장르래요 이 공간 자체가 나한테 불쾌감을 준다기보다는 여기는 조금 무서웠던 이유가 지하철이 침수를 당해서 홍수가 피해가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어떤 걱정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거지 무섭진 않아요 이 장소 자체가 지하철 침수가 났으면 비가 많이 왔겠네 장마 때문에 고생하겠네 뭐 이런 마음이야 귀신이 나오나? 귀신 안 나오면 진짜 뭐 하나도 안 무서워 진짜 리미널 아 나도 이 발음이 리미널 스페이스 말..말이 맞나? 진짜 무섭고 불편한 공간은 그림자복도 이런 게 진짜 무섭고 불편한데 바로 남의 이즈 아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공간이랑 차이가 있는 공간을 봤을 때 그 괴리감으로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네요 워낙 이상한 걸 많이 봐서 그런가? 하나도 안 무섭지 않아요? 센 척하는 젠미니 막 이런 게 아니라 옷을 뛰어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냥 별 느낌 안 들지 않아요? 그냥 마음 별로 막 무서운 마음이 잘 안 드는 것 같아 감수성이 아직 부족한가봐 그냥 깔끔하다 좋다는 생각만 들어 하도 막 들어온 바퀴벌레 지나다니고 이상한 맵을 많이 봐서 그런지 구글에 리미널 스페이스 쳐서 검색하는 게 이 게임보다 무서워 구글에 치면 좀 무서운 거 나오려나? 그냥 뭔가 꿈같다 이 장소가 좀 오래 돌아다니다 보니까 되게 넓고 이러니까 좀 꿈을 꾸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희한한 그런 장소? 그러니까 수영장이 좀 논리적이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공포는 아니야 근데 이건 지금 내가 억지 공포 지금 느끼려고 지금 나는 마치 그 어? 뭐야? 왜 뒤로 돌았어? 어? 어? 뭐가 있나? 아니 지금 저는 그 느낌이에요 돈 내고 막 미술관 이런 데 갔는데 생각보다 별로 재미가 없는데 아 그래도 왔으니까 느껴보자 하면서 억지로 지금 감상하면서 음 이 그림은 좀 느낌이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실제로 이런 수영장이 있으면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또 그건 아니고 너무 억지로 무서워하는 거죠 힐링게미네 뭔가 상상하면 좀 무섭긴 해 이런 데가 있다면? 막 이렇게 상상하면 헤매는 느낌 그 느낌 좀 오우 깜짝이야 오우 오우 처음으로 무서웠어 우리가 느끼는 그 공포들이 다 어떤 원초적인 공포가 아니라 약간 한번 생각해서 아 이러면 무섭나 약간 이런 좋게 말하면 지적인 공포고 나쁘게 말하면 억지 공포를 느끼고 있어 공포라는 건 진짜 원초적인 감정인데 이 리미널 스페이스는 그렇지 않.. 오우 이거 뭐야? 와.. 여기 뛰어내리는 거야?!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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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좀 느낌이 있다이! 오우! 오우! 어! 오 다시 대감있게 했어 떨어지면 안 되나봐 근데 맵이 진짜 넓다 뭔가 웅장한 그런 느낌이 있어 진짜 오리가 나오네 오리가 근데 좀 얼굴이 이게 아닌데 내가 아는 오리는 러버덕은 엄청 귀여운데 놀란 상태로 아무도 진정을 안 시켜주고 한 10년 있었나 본데 오 오 오 재밌겠는데 살 수 있나요 오 예이 슈우 사실 나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다 숨은 거임 오 오 좋은데 아니 재밌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논리적이야 장소가 즐거운데요 또 타도 되나 또 타도 돼 또 타도 돼 오 수영장 바닥 보면서도 걷게 되나요 잠수한 느낌 내보고 싶다 어 밑에 보이게 되나 그냥 침숲에서 폐장한 수영장 같은 곳에서 혼자 노는 기분인데 개 신나 어 밑에는 잠수는 못해요 밑에를 이렇게 볼 순 있는데 멀미난다 근데 너무 좋은데 진짜 미끄럼 있는 수영장에서 혼자 놀기 여기가 리미널이라 그런가봐 무서운 거 보려면 리엑스럴 스페이스로 가야하나고 거기는 버티기 힘들듯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애 그죠 어 나가는 길 이 게임에 가장 무섭고 기억에 남는 단어일 듯 일로 나가면 되나 생각보다 그렇게 길도 막 어렵진 않은데 오 손이 있다 손 손 뭐야 뒤에? 재벌이 새가 돼서 통째로 빌린 것 같기도 오 뒤에 뭐가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어릴 때 씻고 있을 때 안 서 있네 말도 안 되는 사다리 하실 때 공포 분위기도 나서 무서웠는데 선바님께서 재미나게 즐기셔서 저도 안 무서운 것 같아요 아 나 근데 나도 이 여기서 느껴지는 이 공포를 좀 느껴보고 싶어 나도 리미널 스페이스 하고 싶다 멋쟁이들이 느끼는 공포 나 맨날 그 원초적인 귀신 얼굴 이런 것만 보고 무서워하고 컴퓨터 해킹하고 빠따 막 휘두르고 이런 것만 무서워하고 나도 이런 멋쟁이 공포 느끼고 우와 이거는 리미널 스페이스가 아니라 이건 고소공포증인디 이게 엔딩이야? 진짜 그냥 꿈이야 꿈같애 와 이건 무섭다 어 끝나 끝난거야? 아 끝 끝이야? 이건 뭐죠? 구글에다가 리미널 스페이스 쳐보자 출구는 DM으로 문의해주세요 나 이거 봐도 잘 모르겠어 근데 공간에 부조리가 느껴지면서 왜 이런 게 있지? 이상한데? 무서운데? 약간 이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게 뭔가 이제 머리로 생각하는 그건데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영어로 검색해야 뭐가 나오나? 근데 이거는 리미널 스페이스가 아니라 진짜 그냥 호텔 복도 아닌가? 호텔 복도 좀 무섭긴 한 것 같아 생각해보면 근데 저런 요소를 실제로 공포증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나의 일본 가면 공포증처럼 하긴 또 어떤 사람은 일본 가면이 뭐가 무섭냐고 할 수도 있어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도 안 무서우신 듯 맞아요 나는 내가 만들면 더 무섭게 만드니까 어떤 공간 감각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 이 공간의 어떤 부조리함이 캐치가 되면서 무서운 것 같거든요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맞춤법 다 틀리는 사람을 보면 뭔가 그런 공포나 그런 혐오감을 느끼는 그거랑 어떤 공간에 대한 오답을 잔뜩 보면 혐오감을 느끼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공간에 대한 오답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 저게 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전혀 호싹하지가 않아 나한테 만들라 그러면 더 심한 리미널 스페이스를 만들어버리니까 나는 진짜 그... 네 그 스페이스를 만들어버려가지고 아 이건 난 못 느끼겠다 저는 이 스페이스는 평생 못 느낄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일본 가면 쳐서 공포감 느껴주세요 아 싫어 일본 가면 검색 시 10만원 아 진짜로? 진짜요? 검색만 해도? 야 네 글자 치고 한 글자당 2만 5천씩 봤는데 이걸... 변기랑 주방이... 보여드릴게요 근데 별로 안 무서운데 생각보다 하나 둘 셋 와 근데 잠깐만 소름 돋는 거 이거 노가쿠야? 이거 일본어로 노가쿠라 그래? 이거 나야? 노가구이쿠 이거... 이거 나야? 아니 이거 일본어로 노가쿠라 그래? 오늘 중 제일 무서운 순간이다 나 이거 지금 알았어 일본어로 노가쿠라 그래요? 노가구이 나면? 아 근데 진짜 좀 닮았다니까? 그 닮은 그게 있어 솔직히 담긴 했음 아니 그니까 얘가 눈썹이 눈썹이 여기 있는 거 빼고는 알고 보니 좀... 좀 닮은 그게 있어 송족형인가? 대박인 사진이랑 얼굴 양옆 풀어두시고 목표정 좀 해주세요 개 닮았어 이거 이거 좀 무섭다